어.. 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멋진 경찰이 되는 게 꿈이야. 나도 경찰 할래. 경찰은 내가 먼저 하기로 했잖아. 오케이 그럼 나는 형사할게. 그럼 나는 경찰. 오케이 가자. 오케이 가자. 여기가 구홍중학교 1학년 애들 아니냐? 나는 구홍중학교 2학년 짱이고 이 환승이라고 한다? 알지? 2학년 킹칸 내 여자친구 희수 네 안녕! 피겠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은 엄마와 쓰레기를 했어요 지금 개쎄껍네 내 여름부터 친구가 약간 좀 닥치고 꺼지라고 좀 빠져볼게 아니 저기 아! 아!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부터 맨날 2시에 옥상으로 올라와 예 목소리 크게 하고 예 야 빨리빨리 와 담배 사왔어? 아니 그 담배는 학생들이 피면 안 된다고 배웠어 아니 뭐 재순이야 사오라면 사오면 되잖아 아니 학생한테 담배는 해놓은 거라고 아 진짜 담배 안 사올 거면 돈이라도 갖고 오라고 어? 담배는 진짜 안 돼 아 진짜 지금 니 이렇게 하는 거 니 혼자만 X 대는 거 아니야 다 같이 X 대는다고 왜 상황을 몰라 아 차라리 그게 건강에 해놓은 담배보다는 아 아 아 아 빠질 뿌잉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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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까지 사와 어? 네 어? 네 사와 박사님 담배 야 빨리빨리 와 아 아 아 아 아 그게 눈 뭐야 네 눈 안 때렸는데 눈에 반 참고 얼굴셨어 아 오다가 지각해가지고 아 아 그냥 어디 가서 저 홍보를 해 어? 나 맞았어요 하고 동네 사람들 저 어제 맞았어요 홍보를 하라고 어? 그래 그래가지고 다 같이 교무실에 끌려가서 그래 내가 잘못했네 내가 씨 담배 안 서는 네가 아니고 내가 잘못했네 아주 그냥 씨 홍보를 해 그냥 네 담배는 네 없으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번 기회 좀 끊어보시는 기억 어우 진짜 너 내가 챔피언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지 네 터비언 어떻게 쥐었어 그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오우 오 멋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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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데리고 와. 끊어. 그래. 차라리 너도 한 번 직접 보는 게 나아. 한 번 따라 하게. 아, 잠시만. 어디 가지? 이게 진짜. 전화 빨리 빨리 안 받아? 아, 죄송합니다. 야, 뭐해. 민사도 그래요. 3학년 통화진 선배잖아. 아, 제대로 민사하라고 그랬어? 야. 이게 뭐야? 아, 이 새끼 완전 꼴통이더라고요. 제가 계속 갖고 오라고, 갖고 오라고 말을 해도 이거 자꾸 안 갖고 오니까 저도 조금 난감했었는데 아, 이거 저도 좀 난감했어. 아, 현상아. 왜 웃냐? 어? 너 안 맞았더니 정신 못 차리지, 요새? 죄송합니다. 어? 죄송합니다. 막기 전에 잘하자. 죄송합니다. 해봐. 야, 너 그러면 내일 저 담배랑 좀 갖고 와라? 아니, 그 담배는 학생의 몸에 해봤다고. 어, 이 새끼 왜 이래 진짜? 아우 씨. 야. 뭐 하냐? 어? 아, 죄송합니다. 나 같다도 안 죽었다. 어? 나 같다도 안 죽었다. 일로와, 일로와. 일로와, 일로와. 일로와. 니가 맞아? 어? 아, 이거 황식이 잘못 아니란 말이에요. 아, 이건 왜 자꾸? 짱! 똥할 때 옆에서. 야. 흰수야. 네. 너 아직 또 그 잘난 오빠 믿고 깝치냐? 야. 지금 있어? 지금 네 곁에 있냐고. 아, 왜 이래 진짜. 알성 타면서 왜 이래요? 쳐? 나를? 쳐? 오빠 있어 지금? 오빠 없잖아. 그 무슨 친구 도와준다시고 착한 척하다가 개 털려갖고 지금 쪽팔려서 못 오는 거 아니야? 그런 거 아니거든요? 둘러보라고. 싫다고. 아이씨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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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제대로 하자. 어? 엄마. 뭐 얘 혼자? 친구 뭐 있다며. 쫄다고 하는 거. 아, 예. 이 새끼 브라이스 친구인데요. 저희 이거 휘다 바래하는 새끼 하나 있거든요. 아니, 아니 죄송한데. 주혜미는 제가, 제가 대신 다 하겠습니다. 아, 얘 왜 이렇게 말 듣구나. 니가 위에가 문제니까 이런 거야. 위에가. 위에가. 야. 뭐? 어? 어. 뭐가 어쩌고 저쩌? 어? 야. 니 위치인 건드리. 빨리 와.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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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현. 두현이는 제가, 제가, 제가 다. 담배를 어떻게든 싸울 테니까 두현이 형 건들지 말아주세요. 아직도 이미 살았네. 어? 야.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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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다시 말해. 아잇. 아니, 그니까. 두현이는 제가. 제. 두현이 말고 제가 어떻게든 다 해볼 테니까. 아잇. 뭐라고 하는 거야. 아잇. 야. 야, 니가. 야, 다 데리고 와. 뭐, 두현인가 뭔가까지 다 데리고 와. 알았어? 예. 야, 가자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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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